강화 속 강화! 미니게임 갑니다! 운뻘! 예 그 게임 찾아왔습니다. 자 일단 제가 하드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와중에 아 그게 좀 궁금하더라구요 최근에 나온 신화 영웅이죠 요 배트맨! 아 이거 제가 하드에서 직접 그냥 좀 써봤는데 아니 애가 막 강화를 뭐 14 뭐 이렇게 해도 너무 약하더라구 그래가지고 뭔가 잘 안 쓰게 됐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강화 레벨에 따라 이 야구 빵망이가 모습이 바뀌더라구요 거기다 강화 16강원가를 송공을 하게 되면은 이야 이거 뭐 포스가 작렬이던데? 6레벨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공방에서 하면 사실 트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도와주실 또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비누형님 모셨습니다 아 나한테 하면은 트롤이 아닌거야? 아니 나도 많이 당해줬잖아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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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걸로 그랬으니까 어? 아 이거 벌써 전설 나오면은 얘가 나오면 안되는데 뭘 할려고 뭔지를 뭘 알려주세요 아 큰거 한방 좀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열심히 좀 잘 버텨주세요 오케이 니가 딜을 더 많이 할거 같은데 전설 나왔어 아 오늘은 제가 뭐 딜을 하는게 중요한거가 아니라서 전혀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초반에 뭐 전설 나왔으니까 골렘 막 뽑아도 되겠다 양법사 좋고 일단은 저는 초반에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이 녀석 뽑아야되요 지금 모노폴리맨 0도박 좀 많이 해야될거 같은데 자 0도박 갑니다잉 오케이 좋고 뭘 할려고 모노폴리맨이 그래 모노폴리맨으로 꽉 채우려고 그러냐 너 설마? 아이 아니요 그 그런건 아니고 그거는 뭐 어떻게 모노폴리맨이 꽉 채워도 뭐 뒤 게임을 못 깨잖아 그거 가능할거 같애 아 그래? 해보던지 아 그거 다음에 안그래도 그거 대기하고 있기는 해요 콘텐츠 중에 야 그래도 형 빌드업 뭔가 되게 잘 됐다 11라운데밖에 안되는데 벌써 시나 뜨고 자 저는 계속 도박을 합니다 지금 뭐 뽑아줘야 되는게 있거든요 지금 아 나무를 일단 뽑아야되고 와 근데 오늘 좀 전설 한번 나와서 그런가 너무 안붙는데 오케이 똑쓰리 나왔고 똑쓰리는 지금 쓸모가 없어요 나머지게 돈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필요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컨텐츠 성공하려면 무조건 지금 모노폴리맨 나와야돼 나올 때까지 뽑는거야 그냥 일단 안되겠다 이거 엎치고 달릴게요 그냥 와아아아 아니 늑대 3마리는 좀 그럼 그전에 지금 필요한게 모노폴리맨 필수라고 지금 초반에 뽑혀야돼 오케이 나왔다 일로와 자 이걸로 이제 해군석 수급 야무지게 해주고요 자 다음은 호랑이 뽑아야돼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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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늑대 합성시켜가지고 호랑이 노려 아 뭘 자꾸 노리세요 노리기만 하고 왜 사실 못하니 아니 오늘 배트맨이 날 좀 거부하는데 오늘 평소에 겁나 잘 나오던 녀석이었는데 이거 오케이 나왔다 호랑이가 떴고요 바로 오늘의 컨텐츠 주인공이죠 그 녀석 옵니다 파트밸런스 컴인 자 형이 알아서 좀 캐리 좀 부탁드립니다 힘들거 같은데 힘들거 같아 아 힘들거 같아요? 어 아 그러면 일단 보험 좀 깔아놔야겠다 이거 코디는 코디 정도는 내가 깔아놓을게 자 비누형 해주세요 해줘 큰일났네 돈 좀 많이 쪄게요 야 무슨 워머신만 계속 나와나 아니 잠깐만 거기 그 캣대디각인데 하하하 자 지금 배트맨 영강일때 18,000 데미지거든요 이거를 강화하면은 나무 와 이거 영강일때 나무배트네 아 이거 나무배트가 아니라 그냥 나무까지네 올라가면 바뀌는거구나 자 5강 6강 아 6강에서 알루미늄 배트로 바뀌네 오 오 오 자 6강 떴다 자 오늘의 컨텐츠 배트맨 16강 도전 갑니다 아 배트맨 16강 가겐 오 껌이지 껌이라고 만들어봤어요? 껌? 아니 이거 안되더라고 왜 그렇게 어려워? 이게 근데 또 문제가 강화하다 실패하면 무기가 깨져요 그러면 애가 팔이 없어져 멀뚱뚱뚱 쳐다보고 있는게 아주 일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살짝 강화 살살 해볼게요 7강 성공했고 그렇지 8강 좋구요 9강 10강 오케이 오 잘 되는데 11강 그렇지 11강 되니까 이게 무슨 저기 뭐냐 이걸 뭐라고 해야돼? 황금망치라고 해야되나? 철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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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철퇴로 바뀌었네요 이게 또 여러분들 16강이 되면 거의 뭐 신급 배트맨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야무지게 모아놔야되요 37라운드니까 한번 살짝 또 강화를 해볼게요 오 실패했어 12강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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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조금만 더 먹을게 이거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명이 튼 캐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트롤 트롤 전략이거든 전략도 아니야 사실 트롤 그 자체거든요 걱정마 나 지금 거의 뭐 와우 잠깐만 거의 우주싱각이네 형 어 잘 나왔어 야 이거 이거 끝났어 이거 게임 끝났어 나 돈만 모으면 돼 맘골드 모였고 자 한 턴 여기서 한 턴 땡겨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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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강 8 아버지 아니 85포에서 실패하는건 너무 주잔 아니에요 이거 하 8강 9강 좋구요 이거 망골드는 좀 유지를 해야되거든요 어어 아니 75포 터지는건 진짜 선 넘는다 그러지 마세요 어어 12강 오케이 성공 성공 강화 속 강화 미니게임 갑니다 아아 하하 이거 봐 이거 형 보여요 지금 뒤에 손 없어진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저씨 나가세요 배트 사줄게요 자 이제 템포 올릴게요 46 이기니까 슬슬 돈 좀 써면서 살살살살살살살 10강 오케이 좋구요 괜찮아지 모노폴리가 행우성 야무지게 벌어졌거든요 치겠네 아니 달려 템포 달려 이제 돈 많아 10강 가보자 68 뚫고 12 정신 나가겠네 진짜로 길 할거지 기다려봐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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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줘 와 11강 다섯번 실패했어 아악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길 안 하세요 아 잠깐만요 큰거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일해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야 이래서 도박이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도박이 위험합니다 와 잠깐만 나 5,000월드 밖에 안남았어 이거 잡을수있죠? 12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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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강 됐어 됐어 잠깐 쉬어 잠깐 쉬어가 잠깐 쉬어가 어 떨린다 데미지 10만 붙었구요 40파거든요 괜찮아 나 행운의 사냥이 휴지 바로 뚫어 이딴거 무섭지않아 아 집사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 그냥 망설이지 말고 따닥으로 갈게요 따닥으로 가서 16강 바로 뛰어 따닥 우와 15강 제발 여기서 실패해야 유튜브강 나오는건데 와 잠깐만 근데 이거 20% 확률인데요? 와 진짜 빡센데 과연 진 와 깟 나이스 와 야 이거 나 처음봐 이거 칼침추는데 아니 이게 봐봐요 와 이거 잠깐만 생긴것보다 달라 이거 봐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불.. 와 그냥 불꽃 불꽃을 들고 있는데 한 번 더 어떻게 17강 콕 어? 아 아냐 아니야 여기까지야 어 잠깐만 형 형 형 형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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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니 잠깐만 이거 왜이래 왜이래 나 이제 뽑았어 흐흐흐흐흐 나 이제 뽑았다고 여기 세포 달려 어우 죄송 어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와줬네요 자 우와 16강 배트맨 데미지 110만 와 진짜 높다 이야 이거 되게 도각선고방 하면은 진짜 짜릿하긴 하겠네요 여기가 얘가 또 물리 공격격이여가지고 방어력 깎 깎는 이 오쿠즈 숫자를 또 잔뜩 깔아주면은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럼 오쿠즈 숫자로 캐리 한번 딜리양 갑자기 나 쫓아온거 알아? 지금? 네? 딜리양 나 갑자기 쫓아온거 알아? 아 쫓아왔다고? 진짜? 어 완전 바작이었는데 오 그러네 오오 야 이거 이거 배트맨이 아주 치.. 야부지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? 야 이게 그 16강 배트맨의 위력인가?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봐요 생긴거봐 겁나 멋있죠? 17강 해보라니까? 아 아 남자라면 17강고 아 아 한번 가수는 있는거잖아 아 그래? 한번 가? 7강 그래 한번 봐봐 10% 확률 어떻게 했어 내가? 나 해군의 사이 1위 한 번 더 우주 신 배트맨 순 호하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으악 으악 으아악 아 이래서 여러분 얘 도박이 무서운 거에요 진짜하네 왜 팔 날라갔어 왜 빈손이 되어 돌아오셨소 왜 페트맨 공 어찌하여 몸만돌아오셨소 야 우리 갑자기 방어 못해. 지금 아 잠깐만 템포 올려야겠다 깨긴 깨야겠다. 이거 또 강화해봐 한번더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아직 계속 가 쭉쭉 가 우와 바로 15강 미쳤다 뭔데 지린다 오케 햄누 한번더 어? 니마 니마 강화하다가 내가 코인을 너무 많이 썼어 아니 형 아니 형이 강화하라고 해가지고 망했잖아 이거 아니 무조건 깬건데 이거 원래 야 그래도 15강을 두 번이나 15강 이상을 두 번이나 했네 와 대박이다 근데 클리어 못함 16강인데 클리어 못했어 노말인데 클리어 못한걸 레전드 자 오늘의 굉 여러분들 적당히 합시다 도박은 도박은 안돼요